네, 오늘의 시그널은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 그게 진짜로 밝혀졌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진짜 원래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 수통 같은 거 있죠, 수통. 수통이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게 제일 맛있다며요, 전투식량 같은 거.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나 이런 거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다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러시아가 오리온 초코파이도 팔고 있고 그걸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가지고 화끈하게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건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방산이 하루 강한 것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현대로템의 상승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현대로템이 아예 없는 내용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방산 쪽의 어떤 성장은 분명히 현대로템의 어제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타이밍에서 공략 가능한 것을 웬만하면 설명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것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결합시켜서 설명을 드리시는 게 거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예를 들어 하나기술 같은 거 하나기술이 2차전지 장비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안전이 사업 영향은 틀린데 기술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기술도 정말로 오랫동안 박스권을 행보를 하다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 이 하나기술의 차트랑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차트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이런 모습, 이런 타점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다. 예를 들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아무 때나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기술적인 어떤 타점이 완성이 됐을 때 얘기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하나기술과 유사하다는 거. 차트를 공부할 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기술, 업종은 다르지만 같이 유사한 사례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의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거를 두 개를 사례로 이번에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 11일에 캔코아 본사 종포 2공장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름이 너무나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으면서 세트랙 아이까지 데려오면서 지금 우주 방산의 어벤져스를 구축해놨죠. 그리고 이미 실적이 화끈하게 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름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제서야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80억 원, 32억 원 나왔는데요. 이게 최초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한 것이고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2020년도 3월에 주시장에 상장했는데 주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첫 번째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은 조금 포트폴리오가 약간 다른데 얘네는 약간 민간 항공기 쪽이에요. 에어버스의 A330 MRO 2차 수주 물량 출하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에어버스 A330 이거를 이 화물기를 저 민간 항공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가 발생이 돼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고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뭐를 할 것이냐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랑 똑같죠. 이제 우주로 진출을 할 겁니다. 이 나사의 유인 달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있죠.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냉전 이후에 지금 최초로 다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 오리지널 민간회사라든가 보잉 그리고 로키드마틴 이런 방산회사까지 여기 다 뛰어들었는데 보잉 스페이스가 발사체 SLS 부분을 담당하고요. 로키드마틴이 탐사선을 제작하고 노스로코르만이 보조 추진 로켓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인터탱크 엔진 섹션 탱크 조절장치 디테일 파트 생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발사체 여기 프로젝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가 흑자전환을 이뤘고 그걸로 인해서 우주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넘어 올랐다고 생각하면 한국항공우주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기술적으로 후발로 노려보셔도 좋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선 가격지를 간단하게만 듣겠습니다. 아까 미리 서두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박스권 상나를 돌파하면서 17,000원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져지게 되면 무려 이게 만 3년짜리거든요. 만 3년짜리 박스권이 다져지게 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게 되겠죠. 마디지수대인 2만원이 먼저 목표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전에 올랐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큼 이게 한 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칸으로 따지면 여기 위에 2만 5천원이죠. 이게 5천원 단위씩 돼 있으니까. 2만원 1차 목표가, 2만 5천원이 2차 목표가. 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